참 고마우신 분도 많아 유튜브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방 사진을 받았는데요 어제 카니발 자바라고 돼지코 그게 잘못됐는데 왜이러지 이거 왜이러지 그게 180도 바뀌었답니다 사진을 한개 보내주셔서 통화를 금방 했는데 그게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면서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와 근데 그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앞전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다는게 아니고 반대로 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답니다 와 그걸 그걸 그래 많이 뺐는데도 아 그 생각을 못했네 180도 바뀌어지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에나하고 제 영상 찍으셔가지고 보내주셨네 아이고 감사하게도 어쨌든 다음에 카니발 밈이 바꾸신 분 제 영상 보시면 오십쇼 180도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다 따로 한개 만들어서 올려야겠네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진짜 세상 재밌습니다 그게 그냥 이게 빼가지고 이렇게 꼽으면 딱 맞답니다 그걸 어떻게 반대로 끼웠지 아 그리고 또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하하하하 찾아보고 보시면 오십쇼 제가 다시 새로 꼽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대조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못됐으니까 어거지 끼어나서 소리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바로 끼어야죠 잘못하면 또 목에 또 힘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잡아라 그것도 찢어질 수가 있겠네 데미지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오시면 영상 보시면 오십쇼 오시면 제가 다시 빼가지고 딱 다시 장착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지 주신 분 444인가 예 그 메시지 사진 주신 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유튜브 너무 제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다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뭐 하하하하 이게 살아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못하지만은 정비사님 저도 못하지만 또 보시고 아 쌤 그 반대로 낀 거예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면 하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러가도 뭐 100% 잘하겠습니까 하하하하 어쨌든 감사합니다 사전문고 오세요 제가 딱 다시 반대로 깨어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참 이 세상에 또 그게 또 180도 바뀌죠죠 꾸며 생각 못했습니다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